신분 청소기 반항하네요. 축하합니다. 경성아, 엄마 빨리 달려갈게. 자, 이번엔 선물 없는 팀만 갑니다. 선물 없는 팀만 손 들어보세요. 선물 없는 팀만 맞네. 상품 없는 팀만 도전할게요. 자동 스팀 청소기 가겠습니다. 자동 스팀 청소기. 근데 이게 조금 고가예요. 어떻게 힌트 주세요를 넘겨야 될지 모르겠지? 부담슬스러 올라왔지? 어떻게 알았지? 뜻이 나요. 윷놀이 사진입니다. 걸인가요? 걸? 아! 야, 이거 아슬아슬하네요. 정답, 김태훈. 김태훈 갑니다. 걸 아스피린. 정답! 나오세요.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달리. 어른이 어른이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내게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일이 될 거. 고통일 거야. 아쉽습니다. 스팀 청소기도 날아가네요. 허당 특집인가요, 오늘? 와, 이렇게 되면 번의 게임 난리 나겠는데요. 야, 이렇게 되면 번의 전쟁이야. 자, 각 팀의 대표 선수 한 명씩 나오세요. 자, 열리야 너방 번의 게임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선물이 다섯 개나 있어요. 대박. 번의 게임에서 우승한 팀이 이거 다 해야지 합니다. 우승이는 다름없습니다. 이거 다 해야지. 자, 그럼 과연 오늘 팀이 번의 게임 우승이 될까요? 서바이벌입니다. 음악 주세요. 어, 자유죠?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며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 흘러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김태훈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놀만 붉게 타는데 구자명 말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김희진 씨 기억나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김태훈 씨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아요 정재윤 씨 우회 없어 첫 판은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남창희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성공! 좋아 좋아 자 아 이렇게 응원을 받고 있어요 남창희 씨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호흡해야지 그렇지 남창희 씨 맨 끝으로 자 이제 이 네 팀 가운데 한 팀이 다음 곡에 도전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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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줘야 김태훈 한 송이 강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정재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성화 자 믹사 파이팅 빅사 파이팅 빅사 파이팅 빅사 파이팅 남창희 손이라도 있으면은 빅 잡아 볼 텐데 당황 구경 시 suffix 우금incoln ci Mo 개당 busca 장제영 정제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일단 우리 기준봉 선배님이 노래도 노래지만 LET partir 춤도 많이 춰주시고 여러가지 매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다음에 또 섭외자랑 나오실 의향이 있으세요?